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2년 2회 수량경기사 상하수도계획 보도록 할게요. 21번 문제, 계획오수량 문제는 별주표 3개짜리 굉장히 중요한 거. 합류시 우천시 계획오수량은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의 3배 정도죠. 그래서 정답 4원입니다. 그리고 해설에 제가 계획오수량에서 여러분도 기억해야 될 것들 정리해놨으니까 같이 봐주십니다. 22번 문제는 하수 배제 방식, 분류식이냐 아니면 합류식이냐 구분하는 거죠. 옳지 않은 거 볼게요. 분류식은요. 오수랑 우수가 둘 다 구분되어 있는 거고 합류식은 오수와 우수가 합쳐져 있는 게 합류식이에요. 그래서 분류식은 이게 빗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오수만 하수처리장으로 보낸 거고 우수는 이제 그냥 간단한 처리를 해서 바로 방류하는 거고요. 합류식은 둘 다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류를 시켜줘야 돼서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천시에 원류가 없는 거 이거 분류식 맞죠? 우천시에 원류가 있는 게 합류식이에요. 2번 분류식은 강후 초기 노면 세정수가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왜냐하면 강후 초기 빗물은 우리가 하천으로 바로 내보내기 때문에 따로 처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초기에 이제 여러분 이 바닥, 길바닥에 들어온 것들 그거 빗물에 씻겨서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이거 분류식 얘기예요. 자, 그다음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고요. 3번 합류시설의 일부를 개선 또는 개량하면 강후 초기에 오염된 우수를 수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 4번 합류식은 우천시 일정에 이상이 되면 내 우수가 원류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네요. 자, 이것도 여러분 우리 이거 하수 배제 방식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분류식은 두 개 따로따로 그죠? 합류식은 하나를 큰 관에 합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하기는 큰 관, 2차선 뚫는 것보다는 1차선 뚫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래서 건설비는 합류식이 더 낮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우리 우수관과 오수관이 잘못 붙는 거 이거를 광고 5점이라고 그러죠? 이거에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거는 분류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관의 퇴적 보면은 합류식은요. 관이 크죠? 그러니까 유속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관관의 퇴적이 많고요. 근데 비가 올 때는 이 큰 관에다가 큰 빗물 때문에 빗물량이 많을 거니까 수소 효과를 볼 수 있더라. 그리고 이 빗물에 섞여서 토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합류식이 토사 유입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간이 아무래도 큰 게 폐쇄될 가능성이 적겠죠. 그죠? 그래서 합류식이 폐쇄 가능성이 적고 분류식이 많다는 거 청소는요. 얘가 여기 쌓인 게 많기 때문에 청소가 훨씬 더 합류식이 어려워요. 자, 그리고 우천시 원류는 합류식이 있죠? 청천시 원류는 둘 다 없어요. 청천시는 뭐예요? 비가 안 올 때? 우천시는 비가 올 때? 강우 초기에 뭔가 문제되는 거는 분류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도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24번 중간염소 처리. 염소 주입 지점이 어디냐 그랬네요. 우리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우리 정수 처리 과정에 첫 번째가 착수정이죠. 착수정 지나서 이제 응집 침전을 하니까 혼화지, 플록 형성지, 그 다음 침전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응집 침전, 여가, 소독 이 과정으로 이제 정수 처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 혼화지, 플록 형성지, 침전지, 그 다음 여가지 소독지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침전지와 여가지 사이에다가 염소를 주입하는 게 중간염소 처리. 그 전에다가 염소 주입하는 게 전염소 처리. 그 다음에 여가지 이후에다가 염소 집어넣는 게 후염소 처리예요. 그래서 보통 후염소 처리가 목적이 소독이 거고 전염소 처리랑 중간염소 처리는 다른 목적으로 이제 염소를 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염소 처리가 침전지와 여가지 사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4번 자, 계획치수량, 저수용량 계획기준량은 원칙적으로 10년 10년 동안 이제 첫 번째 가물을 쓸 때, 물이 없을 때를 표준으로 해서 갈수료 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자, 이 문제 여러분 21년 1회, 20년 3회, 그 다음에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16년 3회 동일하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